하아allah 아아아아 하아 하아 안녕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 하루는 어떤가요? 블리나 오늘 하루는 어떻니? 저의 오늘 하루는 좀 망친 것 같아요 블리나 망친 하루란 무엇이니? 하지만 오늘 하루를 잘 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힘을 주세요 오늘은 샘플링 샘플 나와서 샘플 들고 왔거든요 한번 보시면 봄 두 모델하고 여름 두 모델이고요 콧백은 이렇게 총 4칼라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있어요? 우와 여기서 복숭아 가운데 넣고 너무 귀엽다 서옥세계 신고 나도 원래 이렇게 가고 다니잖아 저번에 대표님 그러시지 않았어요 여기 찍찍이 닿으면 안 돼요? 찍찍이요? 네 이렇게 하고 다니게 거기다 찍찍이 닿아서 혼자 하고 다니게 혼자 하고 다니게 아니요? 알았어 아 나중에 나 그거 욕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픽스를 할 색을 먼저 최종 한 번 빼볼까? 뭔가 빨간색 바탕에 하늘색 펌트가 럭키설리와 다른 애들보다는 안 들어왔어 그 조합이 배색이라고 그게 너무 눈이 아파요? 피곤해요? 맞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검정이랑 핑크랑 핑크 네 그래서 세 가지로 픽스를 할게 네 네 로즈한 핏의 티셔츠인데 여기 프린트 크기는 조금 더 키우는 게 어떨까 싶고 어라우스의 의견이에요 러브 러블리 해피 살리 대표님 적어줬다 이거 입어보는 핏 한 번 어 입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되게 이상해 느낌 있었다 어디서 입었으면 좋겠다? 말씀해주시면 뒤에 치즈로 들어갈게요 너 베를린 가고 싶어 했잖아 아 나 이거 베를린에서 입고 싶다 베를린 아 잘 먹자 베를린 요거트 먹고 싶다 아 얘가 이렇게 팔 내리면 원래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프린트의 위치가? 네 그 정도에 조금 더 보이는 아 보이게 소매에 글씨 위치만 좀 옮길까요? 아 잘 모르게 안 읽지 않아요 이게 이런 느낌 응응응응 저 꽃 색은 어때요? 지민 대표님 하늘색도 있을 것 같잖아요 하늘색 아 빨간색 초록색이 제가 크리스마스 같아요 아 아 아 저거보다 살짝만 더 하늘색이라고 같아요 약간 청록색 느낌이라서 하늘색 하늘색 네 예쁠 것 같아요 뭐 이런 위에 하늘색이 말씀하신거죠? 저거랑 이거 딱 중간색이어도 예뻐요 응응 여기에는 이렇게 프린트가 뒤에 포인트 돼서 이렇게 켜져 있는데 일단 테스트 나온 것들 보여드릴게요 반장님 한번 입어보실래요? 네 남자로 이신 저요? 남자로 이신 너무 당황하시는 거 아니에요? 반장님? 당황했어요? 으응 괜찮은데요? 예쁘다 예쁘다 한 5살은 어르신 것 같은데 어머어머어머 대학생 같다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돌란드였으면 좋겠어요 아 표현해보세요 너무 어려워 하하하하 자전거에 두시니까 자전거 타고 자전거 타고 이렇게 리티처럼 그거죠 그냥 날라가야 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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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쿠션에서 입을 했던 티셔츠예요 아 귀여워 너가 원하는 프렌치우먼 어 나 청바지 입고 어 아메리카노 한다고 하하하하 바깨 뜨들고 이렇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호흡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거 같지 않아요? 아가 아가 그... 턱받을 테스트를 턱받을 귀여운데 프랑스 그리고 얘는 크랍 스타일인데 일단 저희가 원으로 된 걸 해봤는데 칼라는 약간 핑크보다는 아이보리 계열이 조금 난 것 같아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아이보리 괜찮네 아이고 이번에는 안 힘드셨어요? 2시부터 8시 시간 없던 괜찮으셨어요? 저희가 말해야죠 6시간을 했는데 저희가 팝업이 몇 번 더 진행되면 손발이 잘 맞을 것 같아서 조금만 줄여도 저희도 잘 몰랐고 초반에 되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어요 줄이 엄청나던데요? 아 오셨다고 했었죠 완전 예쁜데? 땡 예쁘다 예쁘다 잘 어울린다 다 잘 어울려요 예쁜데? 그래요? 모델이 중요했었는데 진짜 진짜 예쁜데? 진짜 예쁜데? 이거 한 번만 이런 느낌? 어떤 게 나아요? 동그란 것도 괜찮은데 여기 좀 동그란 거 동그란 거? 아이보리도 한 번만 대주세요 한 번 느낌 보고 싶어가지고 예쁘다 아이보리에 동그란 게 사이즈 그대로 네 네 네 제품 이름이랑 이렇게 정하면 돼요? 어 제품 이름도 지으면 사실 좋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온라인몰에 이름들 다 있거든요 제품들 지금 살짝 해볼까요? 어 살짝 해볼까요? 네 베르툰 때도 그냥 뭐가 5분도 안걸리는데 근데 그때는 그 분 대표님께서 되게 그쪽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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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딱딱 네이밍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사인을 좀 강조할 수 있는 사인캠 사인캠 비니 두 가지는 슬리비니 5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2분이면 더 하고 배트면 다 정산리니까 말을 못하고 이런 식으로 또 하면 될 거면 럭키 이스 진리 쉽게 쉽게 하는 게 오히려 더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맞아요 잊고 계신 밴투맨? 럭키 이스 진리 럭키 이스 진리 럭키 이스 진리 럭키 이스 진리 안 돼? 진리가 아니라 설리라 적혀 있어 티 있는 건데 럭키 설리 럭키 설리 럭키 설리 밴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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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 설리 아까 내가 입었 러프티 러브티 러브 러브 아, 피치티 피치티 응, 괜찮을 거 같아 이거 따로 달라 볼네요 해피티 해피티 이게 안 돼? 그랍 웅긋 원러브 원 러브 원 러브? 하나 러브 하나 러브 덤배빈 인투맨에 럭키솔리 있으니까 진리티 하자 이케아야? 크롭이 진리티 에코백도 좀 해야 돼요 에코백은 럭키백 럭키백 럭키백? 럭키백 확실히 단어가 쉬우면 빨리 그렇지 귀엽게 말 홍보도 될 것 같아요 응 응 응 응 응 응 응 그래도 진리빈이가 입에 베어서 자꾸 이것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을 권하게 되고 응 응 응 were you 그게 제일 많이 나가게 돼 응 응 응 응 응 응 우 go You keep saying You get something for me Someth goods you call love But confess This as much better than most They can take away many things from you darling 부모님의 목적도 있지만 가장 먼저 해편레 элект 보고 싶은 대로 만나고 싶은 대로 먼저니까 그게 충족되면 이제 구매가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일단 엘스티 팝업 때 오셔서 한 번 네, 네, 진짜 가요 진짜 봐야겠어요 가자 약속, 그거 꼭 있어야지 네, 네, 진짜 갈게요 촬영은 지금 시작된 건가요? 네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곳은 우리 마지막 팝업인 팝업 장소인 콜릭스입니다 럭키 슈에뜨 매장도 한 번 둘러볼 계획이고요 자 럭키 슈에뜨가 이렇게 바로 보이네요 럭키 슈에뜨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곳에 근처에 있을 텐데 이리 와요 럭키 슈에 럭키 슈에 쫄깃쫄깃 쫄깃쫄깃 이게 누구야? 그렇게 보니까 세상은 다른데? 이렇게 보니깐 세상은 다른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